안녕하세요. 연우와 장우의 움직여 놀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매듭을 할 거예요. 색깔 보세요. 전통 매듭으로 못 만드는데. 할지요. 몇 정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음과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 아, 여기 안 들게. 두 번. 내가 손가락을 빼. 뭐지? 손가락을. 이거. 뭐지? 또 어떻게 된 거야? 응. 두 번 저기 하는 거. 눈빛을. 응. 두 번. 이렇게 다 바닥에 있지. 응. 이거gestellt? 눈빛이 눈 가르더니. 다른. 룩. 이렇게. 똑같이. 똑같을. ioxid. 계속. 아 이렇게 세우는 감자 어떤 noticing인지도 애기 fair INKING 쉽지 않게 되 diseases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 먹었지 응 아이고 너무 불편해서 말했어 너무 불편해서 말했어 그런 편한 거 말해야지 말을 했어 말을 했어 이거 다 해 그 다음 이거 똑같이 똑같이 하라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딱 껴 계속 똑같이 해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귀여워 아니 손가락으로 됐어 그냥 이렇게 넣어줘 응 자동력이에요 뭔 자동력이야? 응 아니 왜 나랑 너 내가 무슨 응? 알고 있지? 응 응 응 너한테 인사하러 가 응 난 어려워 매듭하고 싶은 점이야 응 내가 시행 행동을 해야 할 줄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어쩔 수커 outfits 이렇게 하고 언니 응 언니 스 나 받아 응 응 또 어 응 버전 이제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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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거는 어떡할까? 할머니 그거는 어떡할까? 아, 오빠. 또 가서 먹겠어.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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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어. 저기요. 뭐하세요? 저 이거 조금 당겼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또 네 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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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짱이 이게? 이 색깔이? 응 그 색깔이 노빠코 이 색깔이 노빠코 노빠코 진짜? 우리 오빠? 이거는 노빠코 할머니 맞아 녹색이 노빠코 이거는 이 상태지? 지금 마무리 먼저 들어갈게요 양쪽 포크셀 덮고 오른쪽이 밑으로 가고 왼쪽이 오른쪽이 밑으로 왼쪽이 밑으로 왼쪽이 밑으로 왼쪽이 밑으로 4월 이거랑 웃고 있었어요 이거랑 웃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랑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눈에 감자 오전 우리 입이 바삭한거 같은데? 잘 못된거 같은데? 못된거 같은데? 우리 아빠가 없을던거 같아요 이거 잘 못된거 같은데? 이상하게 건들려고? 응 안 빠져 계속해서 안 빠져 아니 왜 난 이렇게 아니 왜 난 이렇게 아니 왜 난 이렇게 분명히 여기 앞에서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 왔어 아 그거는 잘못한거야 아니 왜 난 이렇게 밑에 계속 풀리를 밑에 계속 안 돼 일단 계속 안 돼 점점 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로 이렇게 가야 돼 준비했어 끝 그리고 계속 앞에서 뒤로 왔어 앞에서 뒤로 왔으면 그래서 안 됐어 어 더 갔네 너를 잡고 꿀띵해야 지금 딱 뛰는 건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돼 왜 꿈이 있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세일이 있는 게 안 됐어 이거 세 개는 정은이가 두 개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내 건 두 개로 오 봐요 뻥 뚫리니까 두 개로 됐어요 아우 애기가 귀찮은데 아우 드디어 다했다 아우 난 운명하면 되는데 운명하면 돼 그럼 운명하면 돼 내가 운명한 거 내가 운명한 거 어떤지 운명하니 운명한 거 운명한 거 아닌가 운명한 거 아닌가 운명한 거 운명하면 돼 우리 아빠 세 개만 먹겠다 난 가까이 되는 거지 어떤 쪽에 있는 건지 몰라 이건 두 배눈 돼 이건 두 배눈 돼 봐봐 여기에도 이 맛을 생각해 봐봐 여기의 거예요 풀어요 아.. 이렇게 풀으려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풀어요 풀어봤어 여기가 이렇게 풀어봤어 여기가 이렇게 풀어봤어 난 손을 잘 안 먹었지 아니 이만큼 풀어봐 이만큼 자꾸 보여 이만큼 풀어봐 잘하면 돼 지금 잘해 됐다 됐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나보다 헐렁하니깐 이 정도면 됐고 나보다 헐렁하니깐 이 정도면 됐고 아빠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빠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오빠가 줄까? 이걸 아빠 줄까? 이걸 아빠 줄까? 별보구마 아빠 줄까? 일단은 이걸 아빠한테 줄까? 안 맞으면 몰라 안 맞으면 오빠한테 끼워보고 오빠 맞으면 오빠 주고 안 맞으면 이거 주고 그리고 아빠 주고 아빠가 딱 맞으면 안 갖고 오고 안 맞으면 갖고 올게요 이게 만약에 오빠한테 안 맞힌다면 먹으면 돼 아니지 아빠한테 줘봐 오빠 이거 안 돼 아니 이게 아빠한테 안 되고 아빠한테 안 돼 그럼 너한테 가야 돼 나한테 와서 쌤한테 가져오면 돼 쌤한테 가져오면 쌤한테 쌤한테 쫙 해줄 거 아니야 맞아? 너의 표지 너무 쫙 해줄 거 안 하지 않을까 쌤이 오늘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왜 난 계속 안 되는데 아 그럼 기울 것 같아 이렇게 매도 묶어서 팔찌 안 해도 열쇠거리 해도 되고 그리고 책갈피 책갈피 써도 되고 응? 난 책갈피가 없을까? 근데 어차피 오빠랑 아빠는 할 필요 없는데 어차피 오빠랑 오빠는 절대 안 오거든 그래서 오빠 이거 이거 안 맞잖아 우리 오빠 이거 아빠 채워보고 아빠 안 맞으면 이거 오빠 채워보고 맞으면 오빠 절대 안 오고 그 때문에 아빠 채워보고 맞으면 아빠가 좋을 거야 갑자기 하는 상황 어떻게 됐어? 오빠는 3개씩 붙이는 거야? 응 나 계속 살게 나 계속 살게 우리 해달라 좀 사 아니야 제일 오래간지 못해 그렇지? 나 1시간 넘어 방 딸기도 있잖아 나 1시간이 더 난 2시간? 맞아 2시간? 50분 정도 도로가 3시간 근데 보통은 45분 아니 45분 아니 45분 아니 15분 이거 근데 편집하고 40분 정도 아니 맞아 편집 안 하고 편집 안 하고 편집 안 하고 편집 안 하고 한 3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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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시간은 30분 정도 아니 아니 근데 1시간 아닌 거 같아 내가 수업하는데 1시간이 걸려 8분 걸려 나 이거 내 예상 내가 나 이거 채우는데 8분 걸려 8분 걸려 내 예상 여기까지 합치는데 8분 걸려 여기까지 합치는데 8분 걸려 0.9분 걸려 9분 걸려 10분 걸려 10분 걸려 12분 걸려 5분 걸려 연호와 장호의 무지개 놀이 구독과 좋아요 꾸욱 꾸욱 눌러주세요 안녕 아 맛있겠다 멈어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